첫 등교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과연 유래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!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학교 가서 놀고 싶은데 울었잖아 하고 싶은데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아침에 눈도 뜰 수 있는데 엄마는 안 도와줘도 돼 밤새 향해 세이 너 때문에 잠 못 이르네 이게 뭔데 뭔데 학교가 도대체 뭔데 학교 가고 싶어? 네 학교는 어떤 곳일까? 고민 고민해도 말로 들어도 어떠지 궁금하려 학교 가고 싶은 내 맘 처음 등교했을 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친구들한테? 응 친구하자 먼저 말하고 가사가 귀엽다 가사가 내 맘을 몰라 말할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정말 골고란해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학교 가서 놀고 싶은데 울었다가 멋있는데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아침에 눈도 뜰 수 있는데 엄마는 안 도와줘도 돼 아침에는 쨍쨍 초소리는 땡땡 친구들과 깨깨 학교 갈래 갈래 혹시 내가 내일 학교 가면 매일 행복할 것 같아 학교 갈래 갈래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학교 가서 놀고 싶은데 울었다가 멋있는데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학교 가서 놀고 싶은데 울었다가 멋있는데 울었다가 멋있는데 재밌다 어때 어때? 야 한 번 더 진짜 그래 원 더 키 원 더 키